제정롱 고고전변일윤형 고고전변일윤형 부상도 빛도 양복을 찾은 안개 골봉으로 돌봈더라 어장촌 개를 짓고 해양공국으로 빗돗고 나 또한 안다 둔대고 병이 물에 둥실고 어려운 잠자고 잘 새는 헐헐 날아듣다 동정여천의 파시 추금새 추파가 여행이라 앞발로 벽 발을 뛰고 당겨 뒷발로 장낭을 탕탕 요리조리조리오리 앙금통의 심도 사면을 바라보니 지광은 칠백일 타왕은 전일세긴디 철회무상의 십일봉원 구름밭 그가 걸고 해외소상의 일천리 누나 아프 경이로다 무천한 오이오여 동남으로 버려있고 근거는 오이오여 일하여 둥실도 앙금전 달 밝은뒤 오이온 금도 끄어 넣어지고 낭포로 둥둥 가는 저 배 조각달 부왕수 그 초에 왕후 원원이오 어디까지 배웠어요? 어디까지? 울창불이 울창한게 울창 우리는 이제 한주 빠졌으니까 못 받았죠? 어디서부터 못 받았어? 앙금 뜨고 바라보고 지광은 칠백일 방안천에서 인천에 무선 구름밭게 물고 동남쪽으로 버려있고 그가 집이 안 내요 거기까지? 네 동남쪽으로 버려있고 근거는 부터 근거는 오이오여 근거는 오이오여 일하후 둥실도 일하후 둥실도 실이 열 번째 방에서 나와야 되지? 일하후 둥실도 실이 열 번째 방에서 하고 또는 열두 번째 방에서 열두 번째 방에서 일하후 둥실도 이렇게 되니까 시작 일하후 둥실도 일하후 둥실도 남운전 탈벌금디 남운전 탈벌금디 남운전은 세 번째 방에서 남운전 탈벌금디 시작 남운전 탈벌금디 오운전 탈벌금디 오운전 탈벌금디 그걸 놓아 지구 합해서 시작 오운전 탈벌금디 오운전 오운전 탈벌금디 오운전 탈벌금디 시작 오운전 탈벌금디 그걸 놓아 지구 끄어 지구 끄고 놓아, 끄고 놓아, 치고 치는 열 번째 방에서 나와줘야 돼요 끄고 놓아, 치고, 시작 끄고 놓아, 치고 끄고 놓아, 치고 끄고 놓아, 치고 그렇지 남포로 둥둥 가는 저 배 남포로 둥둥 가는 저 배 아니고 남포로 둥둥 시작 남포로 둥둥 가는 저 배 한 번 더 남포로 둥둥 가는 저 배 occurred 세 번째 빡이ـ 조각 달 무광소 무광소 그렇게 하지 조각달 무광 속은 하나 둘 조각달 무광 속은 조혜왕은 원혼이요 조혜왕은 원혼이요 조혜왕은 원혼이요 원혼이요 일곱 번째 박에서 시작돼야 돼요 시작 조혜왕은 원혼이요 모래 속에가 참신하여 모래 속에가 참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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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봉만악을 천봉만악을 바라보니 바라보니 만경대 구름 속 안경대 구름 속 학선이 후렴 있고 학선이 후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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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번째 박에서 있고 이렇게 나와요 시작 학선이 후렴 있고 미국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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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은 하공에 소사 진로 빌어봉은 허공에 소사 진로 산 빌려 봉은 허공에 소사 칠보산 비로봉은 허공에 솟아 아이고 잘하시네 개산 파물이 울채항 개산 파물이 울채항 너무 잘하신 거예요 한 번 더 거기를 한 두 번 정도 더 나가고 그 뒤에 조금 더 나갈게요 동담으로 버려있고 동담으로 버려있고 권고는 어이허여 권고는 어이허여 이라허 둥실도 니야 구원실도 당은 전 달 밝은 딛 세 번째 박에서 당은 전 달 밝은 딛 오이헌 그음도 끊어 놓아 지고 오이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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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오이헌 그음도 끊어 놓아 지고 끊어 놓아 지고 끊어 놓아 지고 오이헌 그음도 끊어 놓아 지고 오이헌 그음도 끊어 놓아 지고 남포로 퉁퉁 가는 저 배 남포로 퉁퉁 가는 저 배 조각달을 부광 속에 조각달을 부광 속에 하나 둘 조각달을 부광 속에 조회 왕은 원운이여 조회 왕은 원운이여 조회 왕은 원운이여 잠시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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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 속에가 잠시나야 모래 속에가 잠시나야 첨봉만악을 바라보니 첨봉만악을 바라보니 한음 차이가 나요 전봉만악을 바라보니 전봉만악을 바라보니 만경대 구름 속 만경대 구름 속 학선이 후로 잇고 학 하고서 기역자니까 소리가 다치죠? 다치고 한 박자로 쉬는 거야 학선이 후로 이렇게 시작 학선이 후로 잇고 칠보산 피로봉은 허공에 솟아 칠보산 피로봉은 허공에 솟아 그게 아니고 칠보산 피로봉은 허공에 솟아 칠보산 피로봉은 허공에 솟아 칠보산 피로봉은 칠보산 피로봉은 허공에 솟아 칠보산 굿 칠보산 파 любiqu을 칠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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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선이 후로 silicone 또 뒤에 나가니까, 많이 쉬셨으니까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요. 숙제가 더 많은 거지. 동담으로 버려 있고 동나무로 버려 있고 권고는 어이허여 이랴 둥실도 이랴 둥실도 남우엄전탈 밝은디 하나 둘 남우엄전탈 밝은디 우연금도 끌어넣어지고 우연금도 끌어넣어지고 남포로 둥퉁 가는 저 배 남포로 둥퉁 가는 저 배 그게 아니고 남포로 둥퉁 시작 남포로 둥퉁 가는 저 배 조각탈 무광 속 하나 둘 조각탈 무광 속 조해왕은 원혼이오 조해왕은 원혼이오 조해왕은 원혼이오 천봉만학을 바라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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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 거기에서 미세하게 한음 차이 나는거 바라보니 요거 그걸 지켜주셔야 돼 굿 굿 천봉만학을 바라보니 시작 천봉만학을 바라보니 그렇지요 만경대 구름 속 만경대 구름 속 학선이 훌어있고 학선이 훌어있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장단이 늘어주셔서 학선이 훌어있고 한 방귀 들어주셨어요 시작 학선이 훌어있고 이힛고가 좀 더 빨리 붙어야되고 학선이 훌어있고 울어도 울어도 빨리 붙어 학선이 훌어있고 학선이 훌어있고 이힛고 아니죠 이힛고 이렇게 가죠 시작 학선이 훌어있고 이힛고 다시 이힛고가 이힛고 명쾌하게 시작 합선이 훌어있고 이힛고 칠보산 피로봉은 허공에 소사 칠보산 피로봉은 허공에 소사 개산 파물이 훌쩨 개산 파물이 훌쩨 개산 파물이 훌쩨 개산 파물이 훌쩨 잘하셨어요 이제 조금만 더 나갈게요 사는 칭칭칭 돕고 사는 칭칭칭 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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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칭칭칭 돕고 거기에도 병쾌해야 돼요 사는 칭칭 칭칭 돕고 시작 사는 칭칭 칭칭 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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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돕은 한 박자 저기 한 박자 쉬고 고 이렇게 나오는 게 돕을 두 박자로 해도 되고 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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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넷 다 다 네 엇 박 GIBuri 엇 박약 엇 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엇박이 엇박으로 너무 억 Fel 날씨가 zeggen 엇박 약박에 저기 뭐야 이렇게 그 박자 이렇게 높 또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하면은 쉬고 강이 나오면은 그거 엇박이라고도 해요 응 박자가 엄밀하게는 박자가 엇박인건 아닌데 삼박의 개념으로 놓고 볼 때는 엇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산은 칭칭 칭 높고 이렇게 되니까 시작! 산은 칭칭 칭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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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높고 그렇죠 그렇게 하죠. 높고가 안돼! 시작! 높고 높고 산은 칭칭 칭 높고 명쾌하게 떨어져야 돼요. 다시 시작! 산은 칭칭 칭 높고 굿!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산은 한 박자 칭칭 칭 은칭 칭 칭 거기가 전부 다 두 박자씩이야. 그리고 높도 사실은 두 박자나 마찬가지야. 높고 이렇게 하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거기를 씻으니까 자 다시 간다. 산은 칭칭 칭 칭 돕고 시작! 산은 칭칭 칭 돕고 한 번만 더! 산은 칭칭 칭 돕고 산은 칭칭 칭 돕고 겨은 스무풍에 야자파 겨은 스무풍에 야자파 좋아요. 물은 풍 풍 깊고 물은 풍 풍 깊고 자 우리 저기 뭐야 정하쌤만 맞아서 물 물은 풍 풍 깊고 이렇게 하듯이 물은 풍 풍 깊고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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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정하쌤만 맞아서 그게 아니고 물은 해갖고 세 박자가 지나갔어. 물이 한 박자고 은이 두 박자니까 그 다음에 풍 풍이 다 각 세 박이야. 그리고 지 깊고 합쳐서 세 박이야. 깊이 두 박자고 고가 안 박자. 여기서는 저기 뭐야 물은 풍 풍 깊고는 아까처럼 산은 칭칭칭하고는 조금 달라. 응 두 박씩 두 박씩 이렇게 뛰지 않고 이거는 세 박자야. 물은 풍 풍 깊고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어 이거는. 시작! 물은 풍 풍 깊고 시작! 물은 풍 풍 깊고 원산은 우르르르르르르르 시작! 원산은 우르르르르 국화는 점점 국화는 점점 낙화는 동동 낙화는 동동 창성은 낙낙 장성은 낙낙 늘어진 잠목 펑퍼진 늘어진 잠목 펑퍼진 늘어진 잠목 깔 떡 깔 이 떡도 아까처럼 그 저기 삼 그러니까 2대 1인데 그 저기 그냥 떡 하고 맥히니까 그냥 한 박자로 신 거예요. 떡 깔 하지 말고 떡 깔 굳굳굳굳 그렇게 떡 하고 빨리 붙이고 한 박자 쉬고 그냥 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진 잠목 펑퍼진 떡 깔 시작! 늘어진 잠목 펑퍼진 떡 깔 늘어진 잠목 펑퍼진 떡 깔 늘어진 잠목 펑퍼진 떡 깔 음미야 터진 떡 깔 진 그리고 9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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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박이에요. 공박 떡 깔 이렇게 쳐요. 시작 늘어진 잠목 펑퍼진 떡 깔 시작 늘어진 잠목 펑퍼진 떡 깔 달에 몽동 칭 농 꿀 시작 달에 몽동 칭 어 얼음 넌 머를라 얼음 deadline 출렁 슈보 출 노 타지 낙 싱 웅 나름 질 모륵 질 뭐르 다리 얼음 출렁 수보 어 드리 번 남기 얼음 논출이 열 열하나 열둘로 들어간 거야 얼음 논이 그러니까 얼음 논출이잖아요 얼음 논출이 그렇게 하고 추리 첫 박으로 온 거야 열 번째 박으로 땡겨서 얼음 논이 가버리고 추리 그러니까 거기서 묘한 음악적 그게 뭔가 변화가 생긴 거야 거기서 그렇지 않고 얼음 논출 이렇게 가면 재미가 없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시작 출렁수버드리 번남기 시작 출렁수버드리 번남기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땡겨가면서 얼음 논쿨 그 뜻 아니에요 얼음 논출 능수버드리 번남기 이런 뜻이죠 얼음 논출이 무슨 말이야? 얼음 논출이요 머루다래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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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 번남기 거기서 가사로는 그게 생겨버린 거야. 약간 가사로 잘 못 알아듣게 가사로는 그렇게 생겼지만 음악적으로는 더 변화롭게 된 거야. 말 붙임이... 네, 그렇죠. 말 붙임은 자유롭지 않아. 이게 말 붙임은 어색한데 리듬이 그 대신 살아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음악성을 택하고 가사의 의미 전달을 뒤로 물린 경우냐 이런 경우는. 여기를 바보게 해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들어갈게요. 산은 칭칭 칭 돕고 시작! 산은 칭칭 칭 돕고 경수무풍의 야자파 경은 두 박자 경수무풍의 야자파 시작! 경수무풍의 야자파 구름풍풍 깊고 구름풍풍 깊고 원산은 우르르르르르르르 국화는 점점 원산은 우르르르르르 국화는 점점 낙화는 동동 창성은 낙낙 낙화는 동동 창성은 낙낙 낙화는 동동 창성은 낙 장은 두 박자 낙화는 동동 창성은 낙낙 낙화는 동동 창성은 낙낙 낙화는 동동 창성은 낙낙 줄어진 잠목 펑퍼진 떡갈 줄어진 잠목 펑퍼진 떡갈 펑퍼진 떡갈 펑만 두박자 펑퍼진 떡갈 펑퍼진 떡갈 시작 펑퍼진 떡갈 펑퍼진 떡갈 펑퍼진 떡갈 펑퍼진 떡갈 펑퍼진 떡갈 달에 몽동 칭농쿨 시작 달에 몽동 칭농쿨 모루달에 걸음 넌 모루달에 걸음 넌 출렁수 버드리 벗남기 출렁수 버드리 벗남기 출렁수 버드리 벗남기 버 시도 두박자 출렁수 버드리 벗남기 시작 출렁수 버드리 벗남기 버는 내려가야지 그러면 출렁수 버드리 출렁수 버드리 버가 내려가 버드리 벗남기 출렁수 버드리 출렁수 버드리 출렁수 버드리 벗남기 벗남기 이렇게 추구 이 노래가 어려울수밖에 없는게 말붙임 말붙임이 어색하죠 그니까 말붙임을 편하게 주지 않았어 말붙임을 리듬쪽에다가 더 강 강조를 하면서 여기에서 가사의 음이 전달을 뒤로, 암바를 뒤로 밀었어. 얘는 박자가 먼저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음도 마찬가지야. 줄, 흥, 스버들이 이렇게 딱 되니까 리듬에서 변화를 주고 그 다음에 또 음에서 변화를 줘버려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래몽동 칭농굴 모르다 어렴는 출렁수버들이 번남기 몇 중에 데미지를 준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 하면 편하고 재밌게 들리지만 못하는 사람이 하면 정말 천번, 만번이라도 덕지덕지 틀리면서 꼭 저기 쩔뚝쩔뚝 하는 데가 이런 데예요. 이런 데를 매끄럽게 잘해서 쭉 넘어가야 능수능란하게 노래를 하고 리듬을 다룬다. 이런 저기가 나와요. 평가가 다시 가볼게요. 산은 칭칭칭 돕고 산은 칭칭칭 돕고 산은 칭칭칭 돕고 영수풍의 야자파 물은 풍풍 깊고 물은 풍풍 깊고 물은 풍풍 시작 물은 풍풍 깊고 원산은 우르르르르르르르 국화는 점점 원산은 우르르르르르 국화는 점점 낙화는 통동 창성은 낙낙 낙화는 통동 창성은 낙낙 장성은 낙낙 장성은 낙낙 늘어진 잔목 펑퍼진 떡갈 늘어진 잔목 펑 잔목 늘어진 잔목 잡은 똑같애 늘어진 잔목은 똑같고 목 내려와야 돼 늘어진 잔목 펑 그렇지 늘어진 잔목 펑퍼진 떡갈 시작 늘어진 잔목 펑퍼진 떡갈 펑만 두박자 늘어진 잔목 펑퍼진 떡갈 시작 늘어진 잔목 펑퍼진 떡갈 날의 몽동칭 넌 꿀모르다 아래걸음 넌 날의 몽동칭 넌 꿀모르다 아래걸음 넌 출렁 수버들이 벗남길 출렁 수버들이 벗남길 어렵죠? 산은 칭칭 칭칭 돕고 산은 칭칭 칭 돕고 경수무풍의 야자파 경수무풍의 야자파 경수무... 다시 물을 다시 내려줘야지 경수무풍의 무풍에 갈 경수무풍의 야자파 시작! 경수무풍의 야자파 그렇죠! 푸른풍풍 깊고 푸른풍풍 깊고 원산은 오르르르르르르 국화는 점점 원산은 오르르르르르 국화는 점점 낙화는 동동 창송은 낙락 낙화는 동동 창송은 낙락 늘어진 잠목 퍼헝 퍼진 떡 깔 늘어진 잠목 퍼헝 퍼진 떡 깔 떡이 그렇게 빨리 나오면 안 되고 떡이 열 번째 박에서 나와줘야 돼요 열 번째 박에서 늘어진 잠목 퍼헝 퍼진 떡 깔 늘어진 잠목 퍼헝 퍼진 떡 깔 달에 몽동 칭 넌 굶 모르다 아래 걸음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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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렁 수버들이 번남기 출렁 수버들이 번남기 그렇죠. 그렇게 하셔서 이제 오세요. 다음 주에는 이제 재미나 겸서하게. 그리고 새로 오신 회원님들은 어차피 이것을 한 번 돌려서 나중에 또 이제 이거 싹 끝나 배우고 나서 앞으로 돌려서 거기를 배워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그 다음으로. 사탕하고 양갱이를 돌리면 또 우리 저기가 안 좋아할 것인가. 요 사탕 돌리시오. 자기야 자기야 진아야 사탕 돌려. 양갱이 나 먹으라고 했다고 삐짐삐짐하면 또 안 좋으니까 나 안 돌리고 나가. 제가 안 좋아할 것 같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